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밤 벚꽃놀이 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에 소지하고 있는 여기가 하천 옆인데 제가 여러 군데 벚꽃길을 다녀봤는데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쪽에서 황간역 앞에 그 다리까지가 약 1km 1.5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총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차를 세워놓고 한바퀴 돌면 왕복 한 4km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올해 첫 개장한거 뭐야 점등식을 오늘 했나 봅니다 아 근데요 진짜 이거 면 단위에서 시골 면 단위에서 이렇게 좋은 공원을 만든거는 참 너무 고마운 일이고 아 갑자기 뭐 어제 오늘 사람들이 이 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이들 나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제 이렇게 빛을 테니 한번 보세요 예 저기 이제 하천을 양쪽으로 이쪽하고 저쪽 하고 있는데 저 밑에는 그 강가에 물에 비쳐서 물속에서 또 벚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2,3년 안에 뭐 최고의 그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벚꽃이 너무 잘 폈어요 예 이렇게 속까지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까지 완전히 그냥 꽃동산입니다 예 너무 꽃이 이쁜데 예 예 예 예 예 많이들 구경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식국만 보면 보기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영상으로 잠시 올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